. . . . . . . 와우. 살아있네요. . 아 검은색깔 국기 막 달려있고 적의 침투조가 감지 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휘하여 오늘 파파이님이 전화와서 깨맞이 하셨다고요? 아까 어쩐지 아 4턴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페셜 4 와우! 살아있네요 보면너머님 안녕하세요 날쓰님 하이요 보면너머님 아 이거는 맛있었다 어허허 코나님 하이요 아 아 너 와너로 불러주자니 희루 오케이 오케이 첫판부터 이거 스타트 가졌습니다 와 나빈이 갑옷 삐스키 제대로 쓰시네 방금 어허 방금 너무 알보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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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잡았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인정 뛰는 분들 좀 괴롭혀야겠다 눈이 많이 안 오는구나 그렇다면 방금 부비부비 했다 인정 고지루리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지루리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우 퓨가 안쏘렸네 됐어 퓨가 안됩니다 누구야 퓨가 안쏘다 이렇게 이거 comma 춥獲 참 안 돼 안 돼 빙때문에 밀시간이 너무 치운여 저도 양폭 소리가 좋더라구요 으아악 으악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이고 코난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이예요 무조건 2.1이 아니면은 아 피가 너무 따라 안돼 아 방금 연막 마다 아니었으면은 삥을 드셨을거에요 연막때문에 저사람들이 삥을 안피할거라는 생각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조로형이랑 사파랭님이랑 두부님 이렇게 세분이 같이 오셨다가 같이 떠나셨어 이제 안오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야 왜 몽샷을 때렸구나 자파랭님은 최근에 시청자매치에서 또 갑자기 막 혼자 배받으셔가지고 친한 분들 기방하는 분들한테 막 뭐라 하시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연막을 입으니까 왔구나 범인 발견 범인 발견 오 나비님 누동빙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있다 범인 발견 아 다음에 뵈고요 안녕 def 감사합니다.